태양광 패널을 이용하여 파워뱅크를 충전하면 어떨까? 지금까지 파워뱅크를 몇가지 만들어봤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상급한 코스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파워뱅크를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준비물을 살펴보면 태양광 패널과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패널을 구입했는데요 중국산은 가격이 저렴한 만큼 품질도 저렴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태양광 패널을 찾으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구가 어려우신 분들은 국내 인터넷 쇼핑에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충전 컨트롤러입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배터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저전압 커트 기능도 있습니다 차량 시각잭과 태양광 패널을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있으며 배터리와 연결할 수 있는 아거클립 케이블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태양광 충전 패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사면 이렇게 아거클립이 있는데 차량 주차실 차량 배터리와 연결하여 배터리 방전을 막는다고 합니다 USB 충전 케이블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효율성이 낮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태양광 충전 패널을 펼쳐놓습니다 전에 사놓은 패널도 종류가 다르지만 같이 붙여줍니다 저는 이런 순서대로 배치하고 각 패널을 이어붙여서 이렇게 접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연결 방법은 파워뱅크 때보다도 쉽습니다 쉬워도 너무 쉬워서 어린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각 패널의 선을 분해해서 같은 것끼리 연결해주면 됩니다 빨간색 플러스 선과 검은색 마이너스 선의 피복을 제거합니다 패널의 전선이 짧기 때문에 연장선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1.5m 정도로 여유있게 만들었습니다 빨간색 플러스 전선을 모두 모아서 연장선과 연결해주고 수축 튜브로 마무리를 합니다 마이너스 전선도 작업을 해줍니다 같은 선끼리 연결하고 수축 튜브로 마무리합니다 각 패널들을 접을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이번엔 컨트롤러를 작업합니다 컨트롤러는 밑에 있는 연결 부위에 태양광 패널을 직접 연결해도 되지만 편의성을 위해 처음에 잘라낸 커넥터를 사용했습니다 피복을 제거한 뒤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맞게 연결하면 됩니다 나머지 두 개의 단자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1번과 2번은 태양광 패널 플러스 마이너스 3번과 4번은 배터리의 플러스 마이너스 5번과 6번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출력 포트의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DC 잭을 이용하여 패널의 전선을 마무리합니다 DC 잭의 안쪽은 플러스이고 바깥쪽은 마이너스입니다 대충 만들어서 창문에 일단 붙여 보았습니다 흐린 날씨의 영향으로 6V 정도의 전압이 측정됩니다 USB를 이용하면 스마트폰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만들었으니 테스트를 해볼까요 지난 다마스 캠핑 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면 패널에서 들어오는 전압은 13.7V입니다 배터리 전압은 12.6V 상태에서 태양광 패널을 연결해줍니다 디스플레이를 통해 충전되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1시간 반을 충전해본 결과 12.9V까지 충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남강 같은 중국산 패널이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충전이 잘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 시즌입니다 건강한 캠핑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 챙기세요